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와 예장통합교단이 신년하레이벨을 통해 새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직에 있는 기독교인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폐지줍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 러블리페이퍼에 다녀왔습니다. 두만강을 소재로 한반도의 분단현실을 그려낸 창작뮤지컬 랭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이 각각 신년하레 예배를 열고 새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종교개혁 500주년 정신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탈피할 수 있도록 교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성총회장 여성삼 목사는 2017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진행하는 기성총회가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성결교단의 기본정신인 사중보금으로 교회와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기성총회 관계자들은 이날 예배에서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민족보금화와 해외 성교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정통합 이성희 총회장은 같은 날 열린 신년하레 예배에서 과거에 헛된 것을 버리고 새그릇에 담긴 소금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올 한해 사역을 이어나가자고 건면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 정신을 강조하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교회의 거루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정치일선에 나선 기독교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묵묵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 정치인도 있지만, 잇따른 막말과 거침없는 행보로 비난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별히 기독정치인들이 갖춰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지 유나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6년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전국이 대한민국을 흔들었습니다. 촛불을 둔 홍민들은 대통령과 정치권에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국회의원 다수를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반성의 계기가 됐습니다. 기독정치인들의 잇따른 막말과 신앙인답지 않은 행보가 비판을 받으면서 기독인들의 공직관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현대교회 정로면에서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조창현 교수는 기독인 공직자들의 자기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회에 진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많이 생겨서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인이 된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또 그런 자신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직에 나가는 걸 나는 별로 원치 않습니다. 조 교수는 오늘의 국정농단 사태가 부정부패에 눈감았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해인 만큼 조 교수는 공직에 대한 사명감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 협치와 협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여러 사람과 타협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협치에 능달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치 안정. 2017년을 맞아 국민들이 바란 새해 소망 중 하나입니다. 민심을 담은 정직한 공직자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모두가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구TV 뉴스 유남입니다. 오늘의 사회의 슈를 홍의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차기 대권 유력후보로 떠오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제도를, 반대로 중대선거구제는 2, 3인 또는 4인 이상의 다수인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 전 총장의 이번 발언은 지난 연말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은 정치적 발언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반 전 총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안 전 대표의 공약 중 하나인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옹호하면서 국민의당 대권 주자로서 연대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른바 주사 아줌마를 연결해줬다는 지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에게 주사 아줌마에 대해 물으니 당장 응급한 것은 누군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자신이 그 일을 맡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대통령으로선 항상 건강한 얼굴로 외부에 나서야 하는데 그런 차원의 행위를 마치 마약을 한 것 마냥 언론이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자신들이 새해 첫날 벌어진 터키 총격 테러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S는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성명서에서 기독교의 하인노르스라는 터키에 대항해 해당 나이트클럽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대로라면 IS의 이번 테러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터키 테러 사망자 중 다수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출신으로 기독교와는 관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터키 경찰은 우즈베키스탄 또는 키르기스스탄 출신 IS 대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총격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신입 구직자들의 희망 연봉이 5년 전보다 평균 390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구직자들의 희망 연봉은 평균 2,568만 원입니다. 이는 올해 취업 경기가 사상 최악이 될 것이란 우려 속에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학력별로 4년 재졸업자는 평균 2,758만 원 2,3년 재졸업자는 2,480만 원 고졸자는 2,466만 원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직자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곳으로는 중견기업이 1위를 차지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기업, 외국계 기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4달까지 한국행 전세기에 대한 운항 신청을 불허합니다. 또한 오는 4월까지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을 20%가량 줄였습니다.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지속될 경우 자연스레 중국인 여행객들이 줄면서 국내 관광 수익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업계는 중국인 패키지 여행보다 개별 여행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마케팅 노선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며 개별 여행객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존재의 목적의 첫 번째는 단연 이윤 추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쓰레기를 그것도 시중에 10배 가격에 사들이는 기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이 망하는 데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요. 대표들을 직접 만나 어떻게 된 사연인지 들어봤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초 설립된 사회적 기업 러블리 페이퍼엔 종이를 재활용해 사랑을 나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폐지를 모합하는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고작 5천 원. 이들에게 생필품 지원 봉사를 하던 기우진 권병훈 대표는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통해 어르신들의 힘든 일상을 끊어내려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저임금, 저평가된 임금을 조금 더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도움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사회적 경제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것들을 해결해보자는 취지 안에서 2016년도에 러블리 페이퍼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두 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박스를 활용해 캔버스를 만들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고 곧바로 실행에 나섰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폐박스를 구입해 캔버스로 제작한 다음 그림을 그려 팔기로 한 겁니다. 어르신들에겐 시중가의 10배를 지불하고 폐박스를 구입했습니다. 폐박스를 재활용한 캔버스엔 재능기부로 참여한 이들의 손길이 덧입혀졌고 그럴듯한 예술 작품으로 거듭났습니다. 작품들은 지난해 4번의 전시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판매됐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수익금 400여만 원은 전액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생계 지원과 건강, 여가활동을 돕는 데 사용됐습니다. 저희가 만들지만 또 그거를 재능기부로 해주시는 분들 또 그걸 구매하시는 분들 이렇게 구성원 모드모드가 하나의 어떤 러블리페이퍼라는 네트워크 안에서 플랫폼 안에서 이렇게 어울려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죠.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페이퍼 캔버스가 좋은 매개가 된 거죠. 러블리페이퍼를 전국적으로 확장해 더욱 많은 어르신들을 돕고 싶단 기우진 권병훈 대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날 기분 좋게 문 닫을 회사의 모습을 상상하며 이들은 오늘도 거리를 나섭니다. 구TV뉴스 정원입니다. 대표적인 탈북 루트로 알려지며 수많은 탈북자들의 눈물과 서름이 담겨있는 두만강. 국민대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지난달 29일 두만강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랭강을 선보였습니다. 뮤지컬 랭강은 얼어붙은 강이란 뜻으로 탈북민들이 두만강이 얼었을 때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뮤지컬은 4명의 탈북 청년들의 탈북 과정에서부터 남한 정착까지의 과정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주인공들은 탈북이란 경험을 통해 자신들만의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특히 극본의 주인공이 직접 배우로 출연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작품은 한반도의 실태를 청년들의 시각으로 해석하며 통일교육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의 첫 인사드리는 내포난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은 연말 각 방송사 시상식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기독연예인들의 수상소감인데요.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2016년 시상식에서도 연예인들의 신앙 고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일각에선 연예인들의 종교적 발언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시상식에서 종교적 신념을 표출하는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당당히 밝히며 크리스천들에게 훈훈함을 전해줬는데요. 올 한해에도 눈부신 활약과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기독연예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교회 찬양사역과 예배사역의 모델이 되고 있는 청관훈 목사의 싱글 앨범 소식입니다. 4년째 뉴 제너레이션 무브먼트 워십팀을 이끌고 있는 청관훈 목사가 로맨스 오브 갓이란 제목으로 싱글 앨범을 발매한 것인데요. 로맨스 오브 갓이란 곡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유명한 예배인도자였던 청관훈 목사는 2008년 뉴 사운드 교회를 개척했죠. 청 목사는 복음의 정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며 어린 양의 보혈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2017년 1월,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수험생이었던 19살 학생들이 어느덧 20살이 됐습니다. 대학 합격 여부도 판가름 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있는 반면 원치 않던 대학에 가게 된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대학이란 문 앞에 좌절하는 학생들을 위로하는 영상이 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로 잘 알려진 나도훈 목사의 강연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얘기 중에 마태복음 나오는 말씀인데 참새 두 마리가 몇 아사르인이 팔리는데 이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고난도 고통도 우연과 실수가 없다는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한테 위로가 됐던 거죠. 지금 내가 이 학교에 다니는 곳이 물론 결국은 내가 원치 않아서 온 것도 맞고 그 가고 싶은 대학에 떨어져서 여기 왔던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떠날 수 있는 건데 이 학교에 안 보낼 수도 있는 건데 보내신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20대의 첫 걸음을 시작한 신입생 여러분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깨달으며 꿈꾸던 대학 생활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지난해 한국구세군 자선냄비 집중모금 기간의 모인 성금이 2015년보다 7.2% 증가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은 작년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77억 4천만 원의 성금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모인 성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을 돌보는 일에 쓰일 예정입니다. 교회개혁실천년대가 세중앙교회 세습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미 수년 전부터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4위 세습 결정에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중앙교회의 세습은 목회적 성과를 목사 개인의 것으로 계속 소유하려는 목기자의 욕망 등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병폐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한국교회가 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하트아트재단 인터내셔널 신임 이사장에 김영주 연세대 석자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하트아트재단 이사로 활동해온 김 이사장은 국내외 소외된 아동과 그 가족을 섬기면서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기독청년연합회가 주최하는 2017 열혈 청년제자 캠프가 오는 2월 23일에서 25일 강남교회 양평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조국의 미래를 준비하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엔 의정부 좋은나무교회 정연협 목사, 에스터 기도운동 이용희 교수 등이 말씀과 강의를 전하며 강사들과의 토크타임이 최초로 시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뉴스는 인터넷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